오늘은 욕지도로 왔지요 당연히 배 타고 왔습니다 아 그 배가 아니고 그 배가 아니고 종선배 낚시의 미친남자 낭미남 주성 아니지 뽈락 형님 여기 여기 바라봐야 돼요 뽈락 아예 이렇게 안맞네 잠깐잠깐잠깐잠깐 밭으로 아니지 아니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뽈락 왜 이거 안해요 안맞다 낚시에요 뽈락 안맞다 여기 내려서 지금 이 포인트를 보니까 딱히 여밭이라는게 눈에 잘 안들어오네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서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욕지도 조동 앞쪽에 개 따위에요 죽인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카메라 봤는데 와 도축해야 되는거 아니야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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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왜 안 올라와 올라왔다 올라왔다 먹고 뽈락이다 와우 와우 킵사우이드 나오겠다 굉장히 즐거워왔다 저도 체비 다 했습니다 형성 꺼져오는 그 장비 752UL 때 트블라 타입에 낚시 떼고 릴은 첨벙 합사 0.25 조커리도 0.85 그리고 지그헤드 1.5g 그리고 웜 지그헤드는 조 suscept이신 사장님이 몇 개 쓰라고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구요 감사합니다 고! 수심이 좀 낫네 여밭이 있는건가 이줄 오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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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어 내가 한 마리 했다 6시 16분 그래도 해는 길어진거죠? 해가 많이 길어졌네 있지? 여기 봐라 앞에 있다 앞에 앞에 있네 앞에 바로 앞에서 물어주네 바로 앞에서 힘좀 쓰는데? 와우 와우 약간 좀 금방에서 10m 안쪽에서 다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네 전방 10m 안쪽으로 해가지고 몇초 세고 감아? 몇초 세고 감는게 아니라요 형은 계속 지금 리트립을 하잖아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호핑을 살짝살짝하고 폴링바이트를 유도로 하는 거거든요 착수되고 15초에서 20초 정도 그때부터 살짝살짝 액션을 넣어봐요 입질이 없다 그러면 20에서 25초 정도 5초씩 정도 늘려가는 거지 그러면서 리트립을 계속 해라는게 아니고 통통 튀기면서 그만큼 감아주고 튀김 만큼 감아주고 입질이 엄청 잘 들어오네 또 있지 와우 입질이 엄청 잘 들어오네 튕기는 거야 와우 입질 잘 들어온다 작다 이거는 와우 입질 잘 들어온다 작다 이거는 와우 입질 와우 와우 힘좀 쓴다 힘좀 쓴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호핑 액션이 뭐냐면은 고기가 입질이 들어왔잖아 우리가 참질하기 첫 번째 단계 그저 텐션만 주고 폴링인가요 저는 거의 호핑을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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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안 멀어지는데 왔다 작다 이렇게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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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얘 좀 힘 좀 쓴다. 우와. 아씨 알배기고. 알배기네. 알배기다. 알배기. 집에 가고. 엄마 좋아. 오. 짜잔. 짜잔. 야. 여기 있는 애들은 조금 알을 쫓겨낸 것도 알을 조금씩 차고 있네. 우리 지금 똥살이가 많이 슉슉샥이 있어? 동선배 첫번째. 잘 잡는다. 잘 잡는다 잘 잡는다. 화이팅 화이팅. 어이 봐라. 형님은 왜 자꾸 킵사이즈. 너한테는 왜 자꾸 젖버릇 물어주는거야? 네. 킵사이즈야. 킵사이즈가 좀 간당간당 하긴 한데 보내주자. 사이즈가 좀 아쉽네. 오늘 별이 안 보이네. 구름이 많이 끼었네. 구름이 많이 끼었네. 아 이거 킵 되겠다. 오오. 무게가 조금 있네. 오오. 그래. 이렇게 딱 사이사이에 킵사이즈 한마리씩 나오면 이게 좀 재밌지. 이번에도 킵사이즈는 나올 것 같네. 중간중간에 킵사이즈 한마리. 이게 재밌지. 콜라. 형 가방 어디 놔뒀어요. 여기까지 물이 다 드는 것 같은데. 내 가방도 지금 가방 어디 놔뒀데 어디 아까 형님 가방 여기 놔뒀죠 떠내려간거 아니야 어디서 가방 여기 놔뒀거 맞죠 내꺼 옆에 놔뒀잖아 저 봐라 저 봐라 물 다 들어온다 이 봐라 떠내려갔다 떠내려갔어요 가방이 얼마짜리인데 그 안에 뭐 중요한거 있는거 아니에요 또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걱정하는데 가방 가수 잘해요 떠내려갈뻔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형님 근데 너무 진심으로 걱정해가지고 더 끌지를 못하겠다 미남형 짐을 숨겨놓고 떠내려갔다고 한번 해볼까 요거 미남형 가방 뒤에꺼 다리 봐봐 어디를 숨죽이랄까 몬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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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물이 살짝 드는 곳에다가 여기 가방은 놔두는거지 내 가방 고칠꺼야 미남형 형 가방 어디나 떴어요 솔직히 찐으로 놀랬죠 돈이 얼만데 지금 그게 가오 요가 시켰지 형님이 너무 심하게 걱정하는거 같아서 더 이상 끌지를 못할거 같았어요 아 그래 예 마저 화이팅 하십쇼 찍게 파전 또 구워야지 오징어 부추전 아 이제 오징어 아 오징어 난다 볼락좀 올라올긴가 라이징 하는데 앞에 조금씩 라이징 하네요 요 알배기인거 같은데 아이가 알배기인거 같은데 가라 시간이 지금 11시 30분이네요 저도 이제 슬슬 짐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뭐 훌륭하다 됐다 그죠 모질하나 이 정도면 됐지 제가 오늘 대어를 낚았거든요 대어를 낚았거든 미남형 미남형 방가방가 아니 이제 갓긴데 무슨 방가방가 이제 집어가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2 2 3 3 4 4 4 5 5 6 5 6